노하우스 나니? 눈 눈 눈 언더바 눈 버진 최상급 스타트이긴 한데 당장 살아나봐야 안다는 게 문제네 신성팝니다 요군도 팝니다 아 엘리트 고민되네 진짜 오우 위험했다 무해 무해 알파 대황파 아 아 나이팔들 맞았네 위험하다 이제 내 돈만 배치운다면 까르기 온틈절 엘리트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엘리트 엘리트 fim 매턴 히디우물인 석재달력을 쓸 수 있는 히디카드 알파를 쓰레기 취급하는 변식쟁이 와처는 이제 없다 대왕파를 참여하라 대왕파 하하이씨 오메가특 안쓰는게 더 센 망치교훈 아 이거 엘리트 가기 쫄리는데 덱스 쓰레기인데 근데 엘리트가 길맞고 있어서 가긴 가야되네 알파님이 나아 썼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오메가를 얻기 위한 카드가 아 이거 오메가때매 괜히 교훈 보기만 힘들고 아니 오메가체는 알파체는 할 줄 아는게 뭐냐 그러네 정령밥이 있네 으악 미칫다 이거 어떡하냐 미칫다 이거 어떡하냐 이러지 마세요 오메가 개스를 몹네 아 증시 소양 좀 줘봐 맞다 아 아 이거 뭐고 이거 이거 뭐고 이거 이거 봐 어우 어우 뭐해 저거 어우 이게 다 오메가때문이다 아니 미친거 아니냐고 아이 교도 못하네 브래빈스가 게임 개설하네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학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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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숭배 아잇 드로가 너무 온대 학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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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버린 미쳤다는 말이 아니고서야 어떡해 각각 기생충을 표현해야 할지 야 기다려 여번조바구 히히 맛있당 마요 하나 더 격분 시간에 뭐래 드로 필요한데 드로는 설탄 나오네 즉시 수행이나 좀 줘봐 elier 히 anf 히 히 히 5렬씨 버려야 돼 아 2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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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다 이걸 보고 엘리트가 아니 이걸 보고 오메가가 누워보인다고? 이 꼴을 보고도 이 그저튼 깝깝 기생수 아보카도 씨없는 아보카도 무애무애 무애 아 숭배 슬라 했는다 헷갈리다 수사랑 싸울때는 오메가존 해 이건 인정 공 공 더워 강화까지 해보는 극한의 이득각을 봐서야나 죽지마 죽으면 죽여버리겠어 아씨 결국 빠졌네 못있다 뭐 안되나? 제작 문화 썼으면 어땠겠는데 삥 선신? 에잇 맛없어 저열이나 하다주제 저열이나 하다주제 저기 증신수양 언제 줄거니? 정신수양 나오긴 하는거니 들어가 이렇게 왓처가 얼마나 사기냐면 명 고무력하는 고작 약화 1의 3댐인데 같은 명 고무력인 무력 돌파는 소멸만 달리고 한방에 80댐씩 꼬줌 아니게 무슨 소리야 평가 추월 추월월월 천계단 이제 버려도 되겠다 아닌가? 알파를 버리는게 맞지 않나? 진짜 모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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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프 썩 깨시 잡을때 시간좀 걸리겠네 염원 교분 기다리겠다 알카가 왜 그리워 어디서 맥주성일 뿐이야 별개 다 그림네 다시 염원 강화하라고 빨리 이별장면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온튼절 야 정신후향 언제줄래 아씨 둘이 좀 살것 아씨 둘이 좀 살것 아씨 둘이 좀 살것 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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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! 아 뭐야? 저기 저기 뭐 지우긴 지워야될 self 같은데? 드로우 가 너무 없어 가지고 이놈에 뭐 어떻게 옮냐? 프리즌 썸내리가 샀다가 뒤질 것 같아서 안쌌음 그러나 이 썸네일이 유튜브에서 사용되는 일은 없었죠 약화 걸렸는데 딜이 저만큼 나와 아 손성 아니 잠깐만 냉공이 나왔는데 이건 주워리 맞다 아무튼 맞다 한더라도 오우oc 유투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 질집에 나오면 넣는게 맞겠지? 오 왜 피도야 켈리퍼스 거의 다 했다 얘만 잡으면 깨겠다 유원 얘만 잡으면 깨겠다 얘만 잡으면 이제 무서울게 없네 아 늙은통 바로 피 상점인데 나 저 그만해 답변 고마워요 4평? 4평 이제 계단은 그래도 들고 갈 만한데 개운 지울까? 그래도 휘갈김 강원은 해야지 딱히 지울게 없네 이거 전투하고 이렇게 웃냐봐야겠다 어차피 자야되고 낭스도 있네 낭스도 있네 소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아 얘는 얘는 어느 세월에 참야 뭘 때리네 앗 서순 앙어가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겠다 앙어가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겠다 넌 둘 다 여기에 캘리퍼스까지 있는데 진짜 센듯 아이 물 부다볼까 강화 아이씨 너무 귀찮아서 그만 그래도 착실히 강화해야지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인내 인내도 지우는게 나은가 근데 저거 지우는게 낫겠다 남상점에서 인내 지워야지 온틈절 쓸데없이 피격하는 거 아쉽긴하다 아쉽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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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하다 아쉽긴다 발표에 늦었어 자식 질 거 같으니까 또 쟤네 질 만하면 안 보이는 달팽이 이 덱이 알파나 쓰던 덱이라는게 믿을 수 없고 알파 다블행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면 안되는놈이나있네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다 쓸만하지 않나? 진짜 쉬울만한게 없네. 복금이 복귀를 잡았으니 도구는 필요없는 것 아닌가? 복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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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이 밖에 진한 진한 떤딤떤떤떤떤딤떤떤떤 떤딤딤디딤딤딤딤딤딤 에이 바로 강화가 되어버리네. 바로 강화가 되어버리네. 강화가 되어버리네. 칠 수가 없네. 골드를 얻습니다. 정도로 칠 수가 없네. 질 자신을 잃어버린다. 강화가 되어버린다. 숭배. 굿.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. 저주 안 막아주는 유물. 저금 안하는 저금통. 유물 개노답 사명제. 굿. 분명 알파덱이었는데. 저금 잠궜. 소리 안난다. 소리 안난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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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